자 346번 자 여기서는 위치가 안되겠구요 자 I found a bunch of gold coins 나는 많은 동전들 근데 금동전 금화를 발견했습니다 자 sims2 하면 몸에 보인다 sims2 be the cave 자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구조구요 동굴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그 해적들이 그들의 보물을 숨겼던 해적들이 그들의 보물을 숨긴 동굴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는 왓이 들어가야 되겠고 왜 자 여기에 위치가 들어가면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벌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완전해야 되는데 벌써 여기 주어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안되겠지 이 왓은 앞에 전치사가 있건 없건 불안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왓이 들어가야 되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왓이 것이 아니라 고시 라고 해석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공 종종 있어요 왓이 언제나 것 이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야 단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라는 것 뿐입니다